네, 네, 네. 오, 마이 갓. 두 펼슨 바이 데 타임. 뭐야? 우와! 아니, 저 왜 나무 다리를 건너야 돼? 왜. 안 건네면 숙소를 물어요. 아니, 이게. 이야. 와, 씨. 우와. 말도 안 돼. 한 번에 세 명 못 올라가. 그건 무섭잖아, 너무. 그런 말 좀 하세요. 야, 잠깐만. 무섭다잉. 아, 아, 별로 안 흔들린다. 어머. 오, 꽉 묶으놨구나. 우와! 야, 내가. 야, 그런데 우리가. 흔들면 안 돼? 흔들면 안 돼? 흔들면 안 돼? 흔들면 안 돼? 생각보다 많이 흔들려서. 진짜 무섭겠다, 저거. 거의 뭐 절벽 속도인데? 아, 언니 오늘 저기서 안 나오겠다. 나, 나 저기서 못 나온다. 물 좀 더 주실래요? 어, 야, 야. 물 좀 더 주실래요? 어, 야. 야, 야. 스며너를. 내가 들어볼게. 아니, 우리가 배낭을 맺지 않나. 그러면 이거 세 명 모기는 거 아니야? 어, 야, 잠깐만. 나 앉아서 가야겠다. 야, 왜냐하면 흔들려, 이게. 아, 이 공쟁이니, 이 언니. 너무 무서웠어. 내가 먼저 가는 게 실수였어. 이게 내가. 어, 야. 와, 언니 밑에 봐봐요. 야, 흔들려, 흔들렸어. 언니 뭐야, 지금? 아유. 얌전히 하고 있어요. 언니, 가고 있는 거 맞죠? 어, 잠깐만. 언니, 언니. 나 지금 엄청 빨리 가고 있어. 아,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아, 잠깐만. 나 지금 땀이 싹 나거든? 나 아직도 끝이 안 났어. 잠깐만 기다려줘. 아이, 아이, 빨리 가요. 아, 나 보더콜리 성격 급하더라고. 아니, 놀리느냐고. 주로 앉아, 주로 앉아. 야, 나 4시 반에 못 나간다고 정해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오, 됐다, 됐다. 오, 됐다. 오, 됐다. 오케이, 잘했다. 오, 이야. 우와, 대단하다. 장하다, 장하다. 아, 좋긴하다. 그런데 더 올라가야 해요. 우와.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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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모기장이 다 되겠구나. 우와, 되게 낭만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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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예쁘다. 언제가 봐, 저러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나무가 한가운데 돌고 있어. 오, 진짜. 와, 여기 위에 봐봐. 구멍을 맞춰서. 우와, 너무. 와, 저 나뭇가지 사이사이 튀어나온 거 봐. 오, 야, 화장실 굉장히 오픈마인드다. 어, 큰일 났다. 야, 야, 이거 완전 야외에서 하는 기분일 거 아니야. 저거 용명님이랑 갔으면 큰일 났어, 저거. 진짜. 큰일 났어. 오, 샤워실도 있다. 안에 있네. 오, 야, 물도 나온다. 야, 물, 물. 물, 물, 물. 근데 벽이 없어. 아니, 진짜 야외에서 자는 기분이다. 야외에서 자는 거 언제? 아, 맞다. 기분이 아니고 야외에서. 오케이.